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확정했습니다. 예상기 대치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 우려성 때문에 추경 규모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추경 조달액 중에서 약 3조 6천억 원은 적자 구체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국민 안전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6조 7천억 중에서 미세먼지 대응의 1조 5천억, 그리고 산불 시스템 강화 등의 7천억이 배정됐습니다. 경기 하방 효과를 막기 위한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는 4조 5천억이 투입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약 0.1%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에게 명목 국내 총생산의 약 0.5%인 9조원 정도의 추경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둔화는 가파르고요. 또 수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구조적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율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수 부족과 또 인구 구조 변화도 부차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2020년부터 2%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비판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액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입니다. 10조 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 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었죠. 덕분에 적자 구체를 조기 상환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은 39.4%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갈수록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경제 성장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과감한 경기 부양 측이 절실해 보이는데 국회의 토론과 합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